원을 그리는 명령어 써클 단축키 C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아래쪽에 명령 이미지를 보시면 현재 명령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명령의 지시문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센터 포인트 원의 중심을 찍으러 나오죠 이미지 환전 찍고요 마우스로 움직여서 또 다른 이미지 환전을 찍으시면 원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우선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확제 추수할게요 세 가지 방법을 확제 추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도형이 점증적으로 확제 추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휠을 꽉 누르고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화면 중심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하시면 현재 그린 도형이 화면선이 꽉 차게 표시가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확제 추수할 때는 줌 명령을 실행한다고 했죠 우선 마우스 휠을 굴려서 도면을 좀 추수해 주시고 도형을 줌 명령 단축키 Z입니다 Z 엔터 하시고요 줌의 가장 기본은 윈도우 기능이고요 어떻게 실행하면 되냐면 특정 부위를 우선 하나 찍고요 그 다음 마우스 움직여서 다시 한번 찍으면 현재 박스가 만들어지죠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부위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클릭하시면 그 부위가 확대가 돼요 그 다음 다시 줌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Z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엔터를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엔터 하시고 이번엔 줌 명령의 옵션을 배워볼게요 줌 명령 옵션 중에 프리뷰스라고 있어요 이 프리뷰스는 이전보기가 되는 겁니다 P 엔터 하시면 방금 전 상태로 갑니다 다시 엔터 하시면 줌 명령어가 실행된다고 했죠 명령어 맨 뒤에 있는 꺽산에 들어있는 값은 현재 명령어의 현재 값이라고 했죠 현재 리얼타임이라 들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휠을 굴리면 확대 추수가 되는데 좀 부자연스럽죠 좀 더 자연스럽게 확대 추수할 때 씁니다 꺽산에 들어있는 내용은 바로 엔터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엔터 하시고요 이번엔 마우스 휠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사용하셔야 돼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꽉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확대 추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휠을 이용하고 좀 더 부드럽게 확대 추수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명령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키보드 왼쪽 상단에 있는 ESC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ESC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배울게요 다시 엔터 하시면 줌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죠 엔터 하시고 줌 명령 중에 또 옵션 중에 Estand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우리가 휠을 아까 더블 클릭하면 현재 도행이 하면서 꽉 차게 보여줬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E-enter 해보세요 E-enter 하시면 똑같이 되니까 굳이 Estand라는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휠을 더블 클릭이 더 빠르겠죠 여기까지 해서 도면 연역을 확대 추수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오토키드를 쉽고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시켜 오토키드를 사용하면 도면 작업을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에 맞게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 작업 시 꼭 필요한 부분 유지로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타트업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여 세활 열기 대화 상체를 간결하게 변경하겠습니다 오토키드에서 세활 열기, 뉴, 단축키는 컨트롤 N입니다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세활 열기 위해서 이 상태에 들어가면 단위가 인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옆에 하사표를 누르면 임페리얼은 인치이고요 매트릭은 미터법입니다 그래서 미터법으로 도면을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번거롭죠 그래서 스타트업 변수를 사용하시면 수월하게 미터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을 닫고요 명령 입력줄에 스타트업이라는 시스템 변수를 입력합니다 하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 초기값이 3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1로 변경합니다 1 엔터 그 다음 뉴 버튼을 누르면 간결하게 나오죠 스타트 프로 스크래치라는 항목에서 매트릭에서 OK 누르시면 바로 미터법을 이용해서 도면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변수값을 1로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도면을 열거나 오토키드를 다시 실행하면 초기 화면에 변경된 새 도면 작성 대화상적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옵션 명령을 사용하여 포괄적으로 좌우 환경을 설정하겠습니다 옵션의 화면 표시 탭에서 리본 색상과 색상 십자선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옵션의 단축키는 OP입니다 OP 엔터 옵션 대화 상자에서 디스플레이 탭으로 이동하시고요 컬러 스킨 현재 다크로 되어 있죠 지금 전체 화면이 어둡게 나오는데 그 부위를 클릭하시면 라이트라 나옵니다 라이트 누르시고 누르고 OK 버튼 누르면 리본이 환하게 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게 좋으시면 어둡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환하게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라이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옵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엔터 누르시고요 현재 바탕 색상이 지금 좀 어둡게 나오죠 근데 오토켓 버전에 따라서 바탕의 색깔이 좀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또 어떤 버전이 환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당연히 어둡게 사용하기 낫겠죠 현재 검정색은 아닌데 검정 계통인데 좀 검정색으로 확실히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컬러 란 버튼 있죠 눌러주시고 현재 컨택트는 2D 모델 스페이스고 인터페이스 엘리먼트는 유니폼 백그라운드에 있죠 여기서 컬러를 블랙으로 바꾸고 오프라이 크로즈 OK 누르시면 좀 더 아까보다 어둡게 작업 화면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이번엔 창 오른쪽에 보시면 크로스 헤어 사이즈 나옵니다 기본이 5로 되어 있는데 이 스쿨바를 오른쪽으로 쭉 끌면 100이 되겠죠 OK 누르시면 10장씩 엄청 크게 나오고 화면을 다 뒤접죠 예전에 오토켓 처음 출시했을 때 이 방식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좀 보기가 안 좋죠 작업자가 알아서 이 부위를 좀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옵션 들어가서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5를 사용하겠습니다 고현wing 4ав 감사합니다.